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이게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 7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아파트 값이 정점을 찍은 2021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4월 달에 15개가 오래됐더라고요. 신혼 부부들 30대 많이 왔어요. 30병 때는 이미 회복을 했고 조만간에 뚫릴 것 같기도 해요. 올초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 상품을 이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선 사람이 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집값을 자극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아주 초고가를 제외하고는 이중과세 문제를 덜어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현재 종부세는 1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 초과, 다주택자는 총 9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를 완화할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거나 오히려 다주택 보유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유의 부담이 사라진다는 것이 결국은 후퇴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이유가 없어진다. 가격이 낮춰지지 않고 상향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향후 집값 상승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종부세 얘기 좀 해보죠. 어제 이 이슈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게 들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입장이 나온 겁니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초고가 1주택자한테만 등에 이런 사람들한테만 물리는 등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개편을 하고 또 상속세율도 낮춰야 한다. 대폭 낮춰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가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비한 반면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냐고 하면 일반적인 주택이나 주택이 좀 여러 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엄청 고가가 아닌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 50%에서 60%가량 되는데 이걸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서 한 30% 내외까지 내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지금 뭐 여당은 상임위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마저도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뭐랄까요. 좀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혹은 감세 카드를 이용을 해서 지지율 반등 혹은 뭐 좀 전국을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감세로 다른 위치를 좀 덮어보자. 근데 이게 워낙 그런 의도를 떠나서 워낙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요새 뭐 서울에 집 한 채 있다고 이게 부자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소식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늘 이런 게 따르는 게 세수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비판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도 총액만 많지 않으면 종부세 안 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도 이제 정말 초고가 아파트만 종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성태용 실장은 경제 활동의 왜곡 효과는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세금이 타깃이다라고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다만 여권 내에서도 세수 부족 문제는 나오긴 했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이제 상임위를 대체할 특위 각각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재정세제 개편 특위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 회의를 한 이후에 송원석 위원장이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있냐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기재부 1차관인 김병환 1차관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서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방으로 갈 4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우려가 된다라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자감세라는 건 다주택자 여러 채 가진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한테까지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차원이죠. 늘 사실은 종부세 논의할 때 따르는 내용들이긴 한데 아까 김병환 기자 1차관이 국민의힘 의총회에서 말한 지방으로 갈 4조 원에서 종부세가 걷어서 지방으로 그렇죠. 대본을 하죠. 안 넣어지잖아요. 그 부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그런데 민주당 속내도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종부세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여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여론을 봐가면서 감세 정책 추진 속도를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건은 민주당입니다. 대통령이 폐지 입장을 밝혀도 사실 민주당이 지금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법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점을 앞세워서 감세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지만 속내 복잡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과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빼야 한다. 종부세 폐지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지도부 중에 한 명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아예 없애다는 건 아니고 총체적인 재편을 해보자.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물론 원내대표가 이런 이슈를 띄웠다가 지금 조금 잦아드는 분위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냐. 기본적인 민주당의 큰 입장을 정한 거죠. 그러면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 민생 회복 지원금 처리 등 부자 감세에 날을 세우면서 민주당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서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에 힘을 실자라면서 조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세금 감면 관련 목소리가 커졌다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방향 잡기가 있고 나서는 조절을 잦아든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당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 살아있는 카드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게 또 지금 대통령실이 이렇게 키워드를 던지고 또 여론의 반응이 엄청 호응도가 높다면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과 잘 맞춰서 추진해 나가면 되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본인들한테 좀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면 반대하는 게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차원이 있겠죠. 외연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표심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민주당도 계속 고려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